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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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해 아유 티비 보는 거 또 이제 질리내야.. 아휴! 어구와! 어구와! 아휴.. 아휴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왜요? 아휴 심심해 죽겠어! 놀아줘! 심심하시면 저기 티비나 보세요! 티비 질렸어! 티비 질렸어! 그러면 저 설거지하고 있는데 대신 좀 해주실래요? 아휴 설거지 아휴 귀찮아 귀찮아! 아뇨 아뇨! 그러면 저 장가와야 되는데 대신 심부름 좀 갔다 오실래요? 아휴 이.. 이 늙은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렇게 먼 곳을 갔다 와? 안돼 안돼 힘들어 안돼! 다 귀찮으시대.. 아휴 정 할 거 없으시면 저기 노인정 경로당이랑 갔다 오세요! 노..노인정? 네 경로당이요!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모여서 놀고 그런다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모여서 못 논다고? 네 아뇨 아뇨 나..나..나.. 나..나..나.. 나..말..말 숨쉬가 없어가지고 막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라 아휴 가보세요!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지! 티비 심심하다며 어차피 갔다와요 할머니..할아버지 아휴 그럼..가볼까 그러면? 네 다녀오세요 아이..아휴 그럼.. 갔다올까 그라믄! 네에이.. 아휴 왜이렇게 멀어.. 하... 아휴 한 2킬로는 뛴거같은데 아휴 아휴 뭐야 100미터도 안 왔잖아 아휴 힘들어 하여튼 간에.. 아휴 회 그때.. 경로당에 가면은 막 막 엄청나게 막 이쁘고 막 참한 할머니들이 막 그렇게 막 넘치겠지 막 경로당에 가면 막 이쁜 친구들도 많고 막 재밌는 친구들도 우리 굉장히 많이 있을 거이야 아 좋았어 우리 경로당에 가서 아 커피나 먹어도 먹어야겠구만 빨리 안에 계시오 하하 도돌이 아 이건 안 내놨어 낯선 애 낯선 에이 이번에도 내가 이겼구만 아 저 뭐야 가 가지고라 가 가지고 아 내 개시오 아 뭐야 이게 저 저 저 누구야 저거 이씨 할아버지 아니오 아니 뭐시로 택시네 할아버지랑 이씨 할머니 아니오 그래 그래 아니 지금 경로당에 지금 뭐 하는겨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섰다 치고 있지 어이 섰다를 치워 그래 그래 어떻게 한판 키워볼란가 어 아냐 아냐 나 섰다 나 잘 못 태워 나 옛날에 섰다 하면 맨날 깍두기였어 내가 에이 뭔 소리 하는겨 어 왔으면은 저기 한자리 남았으니까 한자리여 어? 그리여 너 잘 못 쳐 재미로 하는거지 뭐 그리여 그리여 아냐 나 근데 나 깍두를 나 엄청나게 못 태워 그래도 괜찮이여 아이 괜찮이여 아 들어와 아이 알겠어 알겠어 아이 되게 못하는데 아이 아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나냐 똥 좀 놔라 에잇 한장 에잇 왜 이렇게 안되네 아이 정말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되는지 모르겠어 그니까 저 그리고 뭐냐 저 그 영씨 할아버지는 뭐 이렇게 자리 청온다면서 아니 모르겠어 이거 오늘따라 운이 좋나봐 이게 아이 또 청단이네 아이 또 걸렸어 아야 이거 오늘 싹쓸이 해가는거 아니요 어 선수구만 선수 어 아니요 아니요 아이 오늘따라 운이 이게 왜 이렇게 좋단가 이게 아이 원고여 원고 어 아이 소년들이 좀 돈 다 가져가겠어 아주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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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것도 한 번에 또 싹쓸이 해 버렸네 아이 고마워 고마워 아이 이것도 아이 몇 반째 이긴 몇 반째 계속 이기든겨 아이 고고고 아이 쓰리고요 아이 이것도 미안해서 어떡해 이거 또 이거버렸네 또 이거버렸네 또 이거버렸네 아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정말 마지막 돈은 아니지만 아이 돈 줘 저한테 줘야 될 돈인데 아이 수건한테 한 번만 받을 줘 아이 안 돼 안 돼 안 돼 내놔 내놔 빨리 아유 아유 어후 아유 아유 그거 아유 우리 손녀가 아유 장난감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고기 고기 모은 돈인데 어휴 한 번만 봐 주면 안돼 아유 근데 봐주고 싶어도 이긴 걸 어떡해 빨리 내놔 빨리 아유 정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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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시간 이렇게 됐네 아이 그럼 나 이제 가봐야겠어 아이 이것 좀 챙겨 아이 아이 가긴 어딜가 어? 더 채워 가야지 어? 그러니까 아이 안돼 안돼 지금 밤 9시여 지금 빨리 집 가야 돼 어? 아이 그러면은 내일 내일 꼭 오겠나 어? 내일 돈 많이 준비할 테니까 어? 한번 다시 해보자고 내일? 야 내일 한번 더 해 아이 내일 이길 수다 이 껏어 하하하하 이거 참 아이 아 이 껏어 그럼 내일 하지마 아이 그럼 가볼게 고생들 하다가 그려 그려 오오오오오오 이 녀석이 제대로 성공했구만 그려 하하하하 호호호호호 아유 티비가 정말 재밌네 어 음 음 음 음 음 아유로도 재밌지 어 어 아 여보 근데 응 어 벌써 밤 10시인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어? 그러고 보니까 아직 안 들어오셨네 에이 아까 낮에 심심하다고 하셔서 경로당 가보시라고 했거든 경로당 가셨을 거야 결로? 경로당에 다 이따 안 들어오셔도 걱정되는데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엄청 재밌게 도시나보지 음 그런가? 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셔서 신나신 건가? 음 음 음 아유 아유 밥 먹어 으으으으으으으으 아유 밥 먹어 아니 밥 봐 아니 내가 한우 사왔다 한우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하누를 사오셨는데 한우를 사왔네 진짜 아유 한우 사왔어요 이걸로 내일 내일 그 도룩내 가지고 이거 맛있게 먹자 이거 아니 이거 근데 한우 이거 한 300만원 할 때는 이거 어디서 사 오셨... 사 오셨나? 아유 내가 말이야 이게 오늘 경로당에 가서 파툰가 뭔가는 그 석당가 뭔가는 그걸로 했는데 그걸로 내가 돈을 싹 쓰여서 왔어요 내가 그러면 아버님 지금 도박 하고 오셨다는 얘기에요? 아빠는 도박을 했다는 거야? 무슨 도박에 손을 댔어? 일단 이거 나 봐라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이렇게나 많이 어휴 이거 아휴 이거 어휴 금반지까지 금반지도 어휴 할아버지 거 할아버지 금반지 다 이거 뺏어온 거예요? 어휴 이 골반지도 다 들고 왜 이런 결혼 반지도 들고 다 들고 왔어요? 아니 근데 좋긴 한데 아휴 아버님 아니 역집 역집 김신애 아저씨도 도박으로 쫄딱방한 거 몰라요 도박을 하면 어떡해요 맞아 맞아 어? 어? 아니 내가 그 들었는데요 그 저희 회사에 직원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버님이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그 하우스에 가서 막 전재선을 막 꼬라박고 막 집도 집문서도 몰래 갖고 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도박에 절대 손 대면 안 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요 아버님 돈 버는 거는 어? 도박으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에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경로당하면 안 되겠네 어? 어? 아 다음부터 가지 마요 아니 왜 나한테 갑자기 그러는겨 나 이렇게 돈 많이 따고 나 이렇게 치우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 탕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박은 나쁜 거야 그, 그치 여보? 아이 그럼 아버님이 실수하셨네 이번엔 어? 가지 마요 아 여보 우리는 TV나 보자고 아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게 아잇 요리야 널 커서 도박하면 안 된다 알겠지? 할아버지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아유 오늘도 이왁천금을 벌어야겠어 이 노인네들 이거 또 돈을 다 털어줘야지 이거 아유 안에 있어 아유 안에 있어 아유 아이 전에 했던 멤버는 아직도 그대로 있네 아이 잘했어 아유 아유 이거 큰일 났구만 어? 오늘 돈을 다 잃어버릴 거 같아 어? 그, 일 contraeri 이미 아주 그래 으흐흐흐 으흐, 맞아 맞아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아유 아유 빨리 앉아 그래 가자 생겨왔나이거 아유 날 감당할 수 있으려나 모르겄어 오오오오 이거 정말 썬 할아버지 무서워가지고 오오오 할 수 있는 이틀런지 모르겄네 아야야 빨리 해보자고 그래 한 번 해보자고 좋았어 그럼 아 시작하자고 그래 가자 혜긴 할아버지 그거 그거 그래 그치 그치 그걸대 그치 그치 잘한다 잘한다 허어 시끄딸 몸이 나한테 사인해주는구만 좋았어 내가 여기서 이카드를 낸다면 아싸 좋다 코더리 어후어 으어어어어어어어 해야야 이게 이게 이거 뭣이야 이게 아이고 오늘은 내가 날인가 봐 어? 아주 날인가 봬 그치? 아이고 아 이거 아이고 첫판만 이럴 수도 있어 아 여깄어 에잇캠 남원 이거 아유 좋아 좋아 아유 내가 입어야지 자 그럼 다음판 해볼까? 아이고 한판 더요 한판 더요 아싸 좋다 쓰리골 아유 시골 아 그만해 안 돼 아유 쓰리 좋다 3번 아이고 아이고 오늘 뭐 되는 날인가 보네 빨리 빨리 나머지 줘 돈 줘 이거밖에 없는데 봐주면 안 되겠나 이거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제 자네도 우리가 봐달라고 할 때 안 봐줬잖아 맞아 맞아 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내놔 아하하 안돼 아하하하하 하하 아유 아유 오늘 뭐 금부자야 금부자 오 그래 그래 오 근데 어 수건 할아버지 돈이 다 떨어진 것 같네 아 이제 더이상 낼 돈이 없어 아휴 수건 할아버지 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어? 돈 없이는 우리 하지 않아 빨리 돈 갖고 와 어? 그럼 아니오 아하하하하 아 잠시만 기다려 봐 이거 내가 내 돈을 만들어 오겠어 잠시만 기다려 5분 아니 2분 한 1분만 기다려 봐 내가 금방 돈 구하고 사니까 딱 기다려 그랬어 금방 갔다 올게 그래 빨리 와 아유 집문서라도 갖고 오던가 아하하하하하 아주 계획대로야 그래 아유 전화법 내가 어? 걸리면 바로 어? 호구라고 했잖아 호구 언제고지 완벽해 완벽해 아유 급해 아유 어머머 아유 어머머 어머머 아유 깜짝이야 아유 아버님 오셨어요? 아유 어머머 아유 어머머 아유 어머머 아유 금방 지나 아유 돈을 빨리 다 줘 빨리 지금 에? 아 뭐라는 거예요? 다시 다시 좀 알아듣기 좀 천천히 말해봐요 아유 금방 지나 돈을 빨리 줘 빨리 아유 귀청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어제 줬던 거요? 어어어어 아유 여기요 여기요 아유 이건 왜 갑자기 주셨다가 뺏으셔 아유 고마워요 빨리 가요 아유 이거 소도 빨리 소도 내놔 아유 소도 가져갈 거야 아버님 어 아유 뭐 도박하시는 거 아니죠? 아뇨아뇨 뭔 도박을 하냐고 그래 아유 지금 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아유 잠시만 끈이 어디 있어 아유 됐어 아유 가자 가자 소야 아유 갔다 갈게 자아 아유 아유 자아 죽은 할아버지가 돈도 만들어 온 거 같으니까 어? 시작해볼까? 아유 한 번 해보자고 아유 운명의 게임을 말이야 아유 시작해 시작해 빨리 아유 시작해 빨리 이러면 이번에는 오 빨라 달라고 해 이 카드를 내봐 이 카드 어? 이 카드도 괜찮은 카드여 알겠지? 아유 아유 이번엔 이 카드를 내라고 아유 알겠어 알겠어 자아 이 카드를 이렇게 내면 서워 3동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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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아유 짠 거 아니야 이거 으이 짤기는 무슨 생사람 잡지마 아유 누군 없으면 말이야 어? 신문서라도 갖고 오던가 어? 우리는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 돈 낼만한 것 좀 가져와 봐 어? 안 그러면 안 해 이 자식들 이거 딱 기다려 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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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들고 와서 내가 너희들이 다 쓰라고 장례받을 테니까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으아아으오 바로 덜거라고 했어. 애써 빨리 덜고 와. 이 자식들 이거. 아니 안 되겠어 이거. 이번엔 티비를 걸겠어 이 자식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자식들 이거. 거기서. 이 자식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번엔 냉장고를 걸겠어. 기다려라 이 자식들. 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열심히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집에 들어가는 이 가벼운 발걸음. 내가 무려 5년 대출해서 이 집을 대출로 구매를 했지만. 언젠간 나의 집이 될 거라고. 자 이제 집에 들어가서. 티비나 봐야 되는데. 왜 문이 없지. 왜 집이 깜깜해. 뭐야 어? 이 방에 왜 컴퓨터가 없어. 뭐이고 우리 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 이사가 Razorbox EAGLEPEN. 뭐야.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 뭐야. 여보.. 여보 이거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술을 먹고 있어. 여보 가구를 다 어디 갖고. 전이나 울어 대체 무슨 일이야. 사취 업aws 요구가 왔어. 무슨 일이 늘어나는 거야. 아버님이.. 왜 무슨 일인데? 술이나 마실래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버님이 도망으로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빨았어. 돈 내놓은 거 없어! 쏘주는다 빨리! 왜? 빨리 내놔! 이걸로 부족해! 이걸로 부족해! 액저도 팔아야겠어! 아빠! 여보 그러면 도망 때문에 지금 우리 물건을 다 팔았다는 거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도대체 어떤 도망판이길래 한번 따라가보자고! 도대체 우리도 우리 가구들 다 어디 갔어? 바둑이도 챙기고! 개즉도 챙기고! 자동차도 챙기고! 안 해! 차! 아빠! 그 자동차는 안 돼! 내가 어떻게 닿은 건데! 도대체 무슨 도망판이길래 우리 집에 풍비박산 난 거야? 경로당? 도대체 어떤 할부랑 할머니길래 우리 집에 도망이 풍비박산 났어? 나 왔어! 내가 이번에 차도 들고 왔어! 내가 이번에 차도 들고 왔어! 내가 이번에 차도 들고 왔어! 오늘은 뭐 아주 그냥 차도 생기고 아주 좋겠구만! 아주 좋은 날이요! 아니 할아버지들! 할머니 분들! 아니 도대체 무슨 도망판이길래 저희 집에 풍비박산이 난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건전하게 10원짜리 몇 장에서 플러스 플러스 알파 알파 하다니? 이렇게 된 거요! 그래! 아니 할아버지! 나 도망하지 말랬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한 판만 이기면 돼! 이번에 한 판만 이기면 다 얻을 수 있어! 그럼 할아버지! 나와보세요! 제가 알 테니까! 할아버지 그냥 돌려주시면 안 돼요! 제 돈! 잘해 말같이! 무슨 소리 하지 마요! 야! 이거 불렸네 돈! 어이! 어이! 말도 안 돼 들으시마! 그러면 제가 이 판에 끼지 않으면 돈을 안 돌려주신다는 건가? 아니 그럼! 뭐 이제 앉아서 우리랑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게임을 해서 돈을 따가라고! 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이거 안 되겠네! 아 여보! 내가 이거 한 판에서 내가 한번 따 볼게! 여보! 아... 그래요... 이거 완전 선수들 아니야! 오오! 어이씨! 일단은 패를 빨리 돌려! 빨리 패를 돌리시죠! 그려! 그려! 자! 자! 좋아! 에이! 좋았어! 그러면은 저부터 됩니다! 자! 하나! 둘! 아싸! 고돌이다! 어떠세요? 아이고! 고돌이구만! 고돌이요! 좀 하는구먼! 자! 나는 피박에 광박이요! 난 쌍박이요! 으응! 쌍박이요? 난 쌍박이요! 어이! 그럴 수가 없는데! 어어? 뭐가 수상하... 이거 혹시? 밀장빼기 아니요 이거? 어? 어이! 에이! 끼놈! 그런 말하면 뭐... 뭐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혹시 짜고친거 아니에요 이거? 에이! 아니! 아니! 할아버지 제 눈빛을 보고 말씀해 보세요! 혹시 이거 짜고친거죠? 아이! 뭐... 뭐... 뭔 소리 할지 모르겠네! 어이! 이거 이거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카드가 좀 더 있는거 같애! 어? 이거 안되겠네 이거! 이거 이거! 주머니 열어봐요 주머니! 얘! 주머니! 주머니! 어! 이거 뭐야 이거! 카드가 막 나오네! 어! 아니! 아이고! 이... 할매 할아버지들! 이거! 이거만요! 타짜였구먼! 어!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어? 어? 나 집에 가스불을 켜고 온거같아! 어휴! 넌 그 손녀? 밥해줘야 돼가지고 이만! 아이고! 잘있어! 잘있어! 저 할매 할아버지들 타짜였어! 할아버지 내가 어? 아빠 내가 도박하지 말라 했잖아! 어? 아! 내가 타짜한테 내가 속다리! 아! 내가 이거 집안을 다 망쳐버리다니! 아! 이거 어쩐담 이걸! 에이! 괜찮아 여기! 내가 돈을 다 땄으니까! 아휴! 아휴! 그러니까 도박은... 나쁜거에요! 아저... 알았어요! 어휴! 어휴! 그렇게 한다 이거! 잠시만 이 돈으로! 한번만 더 이기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도박을 또 하신다고? 오! 어허허헣! 와 이거 미쳤구만 이거! 아으허헣! 나가세요! 예! 나가시라고! 아휴! 도박은 위험한거였어! 아휴 여보...! 정말 퀸을 할 뻔했지 뭐야...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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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